김용익은 대한민국의 의사, 정치인이다. 서울대학교 위과대학 교수로 활동하다가 민주당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김용익은 1952년 10월 10일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위대를 졸업하고 1984년 2013년 서울대위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재직했다. 대학 시절 송촌의료봉사회에 들어가 봄과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매주 주말마다 판자촌 진료를 하고 방학 때는 무해촌 진료를 다녔다. 1987년 9월 국내 최초로 서울대학교 위과대학의 의료관리학교실을 설치하여 보건의료를 연구 대상으로 의학의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분야의 지식과 방법론을 활용, 보건의료 관련 재반현상 분석과 그 기전에 의해 구체적 대안 제시 등의 길을 열었다. 1987년 인도주의 실천이사협회 창립에 참여하였고 1989년 통합의료보험 중심의 건강보험법 주창 등 일찍부터 보건의료 개혁에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1998년부터는 참여연대에서도 보건의료분야에 활동을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의학분업 실행위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중반인 2006년부터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2009년 9월 23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위 창립일원이며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2012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6번으로 국회의원이 되어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지방자치발전특위위원, 공무원연금개혁특위위원으로 활동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내면서 민주당 집권전략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설계하였다. 2017년 12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1994년 의료보험 통합일원날을 위한 번국민연대회를 구성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직장농어촌 도시로 나뉜 366개의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 건강관리보험공단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보험 통합일원날은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 당시 김용익은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제1분 과장을 맡아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같은 시기에 의약분업 논의도 전개됐다. 김용익은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실행위원으로 의약분업을 추진하며 의사와 약사 사이를 오간 끝에 의약분업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당시 의사들의 집단휴진 등 완강한 반대를 겪었다. 2000년 7월 1일 의료보험통합일원날로 단일 보험자인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됐으며 의약분업이 함께 실시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기 전부터 정책자문을 맡았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의원회 의원장으로 활동했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의원장으로 보육과 유학교육 등 분야를 맡았다. 의원회 초기 1300억 원이었던 보육 및 유학교육 예산이 이 조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2006년 2월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어 교육, 보건, 복지, 노동, 환경, 여성, 문화, 관광, 체육, 지방자치 등의 사회정책 전반을 아울렀다. 2006년 김용익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와 징수 업무를 일원화에 통합하고 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시 모든 언론에서 사설 등을 통해 정책 지지를 표명하는 등 커다란 호응을 얻었으나 각 공단 노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정책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였다. 2006년 8월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비전 2030 작성에 참여했다.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한국의 복지 수준을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었으나 재원 조달 계획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하지만 비전 2030에 담긴 내용은 보수 진령에서도 정책 공략으로 벤치마킹하는 등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재조명 받고 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 입성 후 보건복지위원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등에서 활동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정책위 제4정 조위원장 등을 맡았다. 2013년 4월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일주일씩 두 차례에 걸쳐 단식투쟁을 벌였다.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연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을 밀어붙이자 이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였으나 노동시민단체의 사퇴 철회 요구로 거두어들였다. 메르스 사퇴 때 민주당의 대책을 주도했다. 메르스의 교훈을 살리고 또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각 시도에 400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하자는 법안을 2015년 6월 발회했으나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원안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커지자 kbs 등 여러 언론에서 당시 법안 발의자인 김용익 의원을 주목하며 다루었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전공의 특별법 제정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 제정 등 다수의 의료 관련 입법 성과를 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영유아 보육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인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가를 크게 개선하였다. 김용익 의원 입법의 주된 내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필수 공공 부분에서 공공 역할의 확대 등을 통한 사회적 통합으로 요약된다. 2016년 테러 방지법 반대 필립버스터 에서 13번째로 나와 2시간 4분 동안 발언했는데 대통령이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국회를 압박한다. 며 아 어쩌라고 대통령이면 다야 라고 해 큰 화제가 됐다. 이후 트위터 계정명을 김용익과 어쩌라고 로하는 등 김용익을 대표하는 발언이 됐다. 20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2017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취임식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책의 개편을 임기 중 이뤄야 할 가장 큰 임무로 꼽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대내외로 알렸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금녀를 전면 급여화하여 중한 병에 걸린다 해도 가계가 파탄라는 일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금녀를 전면 급여화하는 동시에 모든 수가의 이윤폭을 균일하게 적정 숫가로 조정하여 의사들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병의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건강보험 도입 40년 만인 2018년 7월에 소득중심의 부과책의 개편이 시행됐다. 1차 개편을 성공적으로 맞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서민층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다. 1차 개편의 성공적인 시행 결과로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를 위해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체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리적 제도 설계 철저한 사전준비 충분한 현장 대응의 사례로 발표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은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치료비용 가운데 80%를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의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김용익은 한겨레신문 칼럼에서 국민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면 코로나 대응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확인하여 중증도 판단해 결정적 자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단일 보험자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했다. 2020년 5월 kbs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시행한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에서 국민의 87.7%가 건강보험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김용익은 이사장 부임 후에도 언론 등을 통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체 병상 수위 10%에 불과한 공공병상 수위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 의료에 대해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의료전달체계별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짠다면 갈등을 줄이고 윈윈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당사자인 의료계와 대화로 제도를 만들어가면 가능하다. 과거 정부처럼 원격 의료를 경제부처가 서비스산업 및 ICT 산업발전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면 안된다.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김용익 이사장이 오래전부터 역점을 두었던 사업이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11월 정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1단계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 중이며 행정안전부는 지역 내 노인돌봄 관련 주요 전달체계의 통합 운영을 추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이 정책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교수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오랫동안의 시민단체 현장활동, 사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경험, 실천적 의정활동과 입법성과 등 현실과 이론의 전목에 능하다는 평가다. 의료와 보육 등 필수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해온 핵심 이론가로 진보 진영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수석으로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근무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